동굴 안에서도 서라운드가 올라오대? 맞아, 들렸어 야, 너 한 시간마다 깬다며 어떻게 됐냐, 어제? 자고 못 잤다니까요? 계속 깼어 이누는, 이누는 나는 방송 꼭 봤으면 좋겠어 왜? 어쨌든 잘 지내보자 고마워요 자고 못 잤다니까 계속 깼어 어... 이번에 코 공고, 이누입니다 나 코 굴렀어요? 나 코 안 굴렀어 너 방송 꼭 봐! 형 진짜 꼭 봐 야, 혼 쨍 있어 잘 말했나 그래 야, 내가 얼마나 하면 좀...